실례합니다. 네.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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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선은 좀 보셔도 돼요. 네요. 충분히 이거 잘해주셨네. 네. 네 우선은. 네. 네 우선은. 크다. 크다. 너무 가요. 이거 너무 줄게 했는데. 줄 잡고 거기 대셔주세요. 아 지금 현재 그 우리 저 촬영 감독님들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시네. 우리 저 세 분은 뭐 쇼파든 바닥이든 원하시는 데 잠깐 앉아 계셔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저기 아버님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얘는 가만히 있다가도 침 쫙 해 졌다가도. 네네. 갑자기 돌발해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돌발하면은. 네.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괜찮지 싶은데도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할까요? 네. 보호자님 저쪽 창가 쪽으로 강아지하고 가보셔요. 와. 그럼 와. 그리고 그냥 줄 놔볼게요. 줄로 와요? 네. 줄로 와요? 네. 줄로 와요? 띠가 넘으면 어떡하냐 저거. 이제 알아서, 알아서 하겠지 마. 알아서 하겠지 마. 알아서 하겠지 마. 줄로 와요? 줄로 와요? 네. 네. 괜찮아요. 어머. 어떡해. 윤홤아. 괜찮아요?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입막에 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호자님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다 알 것 같아요 입막에도 할 때도 능숙하고 실례할게요, 제가 신발 신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발등을 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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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물까 봐 그런가? 항상 청바지 입고 오잖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 항상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물이... 그렇지, 청바지가 두껍잖아 그래서 신발이 구두가 탁탁한 거야 물릴까 봐 수진아, 웃을 일이 아니라 수지야 제발 이름 좀 외워주세요 저는 유빈이에요 왜 이렇게 니은을 좋아하세요? 몰라 경균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경균 선배님